몸싸움과 형... 막 이렇게 헬멧 벗고 하나 있을 때? 저는 질투 별로 없는데 나연이가 질투가 좀... 그런 걸로... 안녕하세요. 물브TV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나연, 희두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MLB 크로로 함께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호이스티 아이콘 저 나연, 희두와 함께합니다.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요즘에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일도 하고 촬영도 하고 희두랑 이렇게 광고도 찍고요. 저도 뭐 똑같이 나연이랑 같이 일할 때 촬영이나 이런 거 빼고는 열심히 운동에 직관하고 있습니다.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자주 싸우지 않는다.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 Q. 희두의 호연을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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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뻐가지고 가디건 인정 저는 이 MLB 청키라이너 커플 운동화로 좋은 거 같아요 한강? 신발이 편하니까 놀이공원? 빨간색 네, 빨간색 저는 질투 별로 없는데 나연이가 질투가 좀 많아요 그런 걸로 V? V만 많이 하는 거 저는 하트 요즘 많이 해요 이것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많이 해요 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 1개다 이거 펴야 돼 저거 뭐예요? 아 이거 쉬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가 이렇게 해 응, 이렇게 나연, 희두는 사랑의 아이콘이다 나연, 희두는 사랑의 아이콘이다 나연, 희두는 사랑의 아이콘이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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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the icon? MLM crew 물부TV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댓글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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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